네, 껄판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체주의의 환멸을 느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저는 김다혜라고 합니다. 청문회 내내 갑질과 막말을 일삼던 채민희 과방위원장이 탈북민 출신의 박충건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의 탈북민 혐오는 하루 이틀 만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말실수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추정 세력들의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이자 뿌리 깊이 오염된 대북관 그리고 안보관 통일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3만 4천 탈북민들과 탈북민 단체들을 대신해서 채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명 민주당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뿌리 깊은 탈북민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충건 의원을 향한 채민희 과방위원장의 발언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영혼 없는 사과를 하고 그냥 넘어갈 수준의 발언이 아닙니다. 속기록을 삭제한다고 넘어갈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22대 총선 때도 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여성 비하 막말 때문에 삭발 투혼을 한 지 113일째 됩니다. 저의 사랑스러운 두 아기는 엄마의 짧은 머리를 만지며 나쁜 아저씨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머리카락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민주당 채민희와 같은 탈북민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한 세상이라면 과연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의 두 아이들이 탈북민 자녀라서 차별과 혐오를 받으며 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박춘근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저질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과 혐오에 홀로 외로운 투쟁을 하지 않도록 응원하고 힘을 모아 자유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3만 4천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채민희 가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3만 4천 탈북민들과 탈북민 단체들을 대신해서 채민희 가방위원장을 비롯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뿌리 깊은 탈북민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탈북민들을 사랑하고 통일을 준비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